형 저거.. 쏴도 돼! 쏴 할까? 잘 못 뺐다! 짜미? 형 우측 깍도 하나 베어 있어! 아니 아니.. 아이고.. 제발! 맛있겠다! 한참! 맛있어 배우는데? 와 짜장 하면 존나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! 행복을 느껴야 돼! 진짜 한 끼 한 끼 먹으면서! 완짜장 했다! 완짜장! 아 근데 배우는 내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될라나? 형들? 나 몇 티어예요 여러분들? 상 티어예요? 승하야! 승하야! 상아 존나 오랜만이죠 여러분들? 승하야! 얘도 이제 늙었어! 얘도 이제 6살이라.. 얘 노년견이야 노년견! 아 늙었어 이제.. 노년치급 해줘야 돼!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약간 좀 단독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게 성하가 약간 뛰어 다닐 수 있는 마당! 제 드림입니다 드림! 저의 드림! 부모님의 드림을 좀 이뤄드렸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좀 드림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? 그래가지고 약간 좀 드림이 있기 때문에 야 저 마당 있는 곳은 좀 최대한 알아보고 있는데 자 일단 3티어에 김성태, 서기, 수위, 김부키, 찬혜, 도루시, 유희 월매, 박라닝 박라닝 존나 잘하잖아 얘 맞아 3티어? 얘 맨날 배그만 쳐가지고 진짜 얘는 실력이 안 줄었을 텐데? 근데 확실히 배그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긴 하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야 너 그런.. 그런 말 하는 거 뭔가 안정적이네 평화로워 오빠 차네요? 차네? 네 폭신? 나님님이요? 아아아아 내가 뒤로 밀려난다고? 내가 삼순이도 아니라고? 아아? 어디까지 밀리는 거야? 내가 3티어 최상이야는데 씹을 해 아.. 저는.. 네 성태훈님 하겠습니다 성태훈님 하겠습니다 야.. 아니 누구세요? 채윤종님 누구세요? 누구야? 잘해? 썩이요 존나 잘해요? 믿어도 돼? 나는.. 소로야 아.. 너 요즘 배그 맨날 하지? 나 맨날 하지 형 소진받을게 나는 폼이 폼이 지금 좀 떨어졌을 거야 아마 탈베세를 예약할게요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윤종 씨 네 소개 좀요 다나와 팀에 있었던 최윤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깔끔합니다 3인칭 몇 신 하셨나요?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깔끔합니다 너무 깔끔하고요 몇 살인가요? 98년생 25살입니다 어.. 말로케 편하게 하자 예 말 편하게 하자 깔끔하다 깔끔하다 나이도 어려워 우리 팀 나쁘지 않은데요? 자 나가세요 로똑 씨 좀 오랜만에 목소리 듣네 그니까요 아니 커터칼을 이렇게 방치하시면 됩니까? 네? 커터칼을 이렇게 방치하시면 되냐고요 요즘 뭐 하셨어요 요즘 아 요새 카카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아 이 팀체도 잘 보고 있어 너무 섹시해요 역시 팀체도 다르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형태 총무 쏘고 죽으면 너는 진짜 지옥으로 아잇 무슨 소리야 나 팀템 나는 나는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BJ야 BJ이 선 서 저 팀성태는 프로게이머가 아닌 BJ로서 배그 스크림에 참여하면 시청자한테 업숙히 서약합니다 하라 찐템 부르지 않습니다 하라 게임중에 토 달지 않습니다 하라 캠을 끄지 않습니다 그러나 펑 B.U.P 코팔 때나 약간 좀 다른 거 다른 거 할 때는 야야 윤중아 예 보여주자 진짜 너의 실력 너의 무대가 깔렸어 지금 네 그럼요 그럼요 윤중씨 딱 말씀 드릴게요 예 오늘 이 사람 뽑은 거 당신 실수한 겁니다 어 당신 오늘 여기서 성적 X박으면 당신 앞으로의 길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찾아올 거예요 뭘 하도 힘들어지나요? 예 오늘 성적 X박은 날 당신 바로 이제 아마추어 만들 거예요 이 사람이 일단 예 우리 하더라도 시원하게 하자 시원하게 그럼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윤중아 너의 꿈을 펼쳐봐 들면 펼쳐봐 떨리니까 소리 한 번 질러도 되겠습니까? 그런 거 좋아 너무 좋아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싸워야 돼 이거 나 기다려 야표 나무 내 젊전 나무 있는 것 같아 하나 뺄게나 이거 나 피 좀 감을게 응 이거 지배들이다 지배들 멀리서 땡길라 그런다 내가 란데 여기 피 나 빠졌어 빠졌어 이거 내가 한 명씩 배달할게 성태 형 타봐 타봐 형 여기 혼자 있어봐 내가 내려주는데 형 그냥 나무나 잡고 어 차고집 있는데?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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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둘이서 해놔 내가 알아서 차 타고 가볼게 뭐 말해? 나 알아서 해볼게 나 믿고 해 어차피 뻐기로 갔다가 너까지 죽을 수도 있거든 왼쪽으로 넘어 왼쪽으로 넘어 살짝 왼쪽으로 넘어 턱에서 받아 준거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와볼래? 엉덩이에 살려볼래? 천천히 너 어 뒷면로가 형 저거 쏴도 돼 공격할까? 알겠어 잘렸냄깠다 형 우측각도 하나 더있어 제발 잘 붙었나 아 좀 변순데?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리고 이제가 김성태 이게 뭘까요! 나무에 부딪혔어! 김성태의 유품은 누구도 먹을 수가 없어요!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? 김성태 백의 대통령! 동선은 좋았어! 동선은 좋았어! 성태형 이걸 삼아요? 뭘 삼아? 성태형 이걸 삼아? 벌레 컷 벌레 컷 벌레 컷 벌레 컷 벌레 컷 비어 다니는 컷? 나는 이거 살리고 있었어 형 안에 있는 불타는 워크를 꺼내들어요 형님! 아 꺼져 빨리 헛구야 아니 이걸 삼아? 아 이거 아닌데 예 형님들 형이 성태형이랑 대회를 진짜 많이 해봤잖아 많이 해봤거든? 꿀티 좀 알려주시오 맥주가 한 번만 더 줏대면 진짜 줏대는 거야 야 이거 부담감을 그냥 주고 가버리네? 2라운드 화이팅! 2라운드 화이팅! 렛츠기릿 렛츠기릿! 1라운드 화이팅! 좋다! 파이팅! 렛츠기릿! 야 1번핑 능사 내려오는 건 없고 해우스 이따텐데 2번핑이 있다 1핑 갈 거야 1핑! 2번핑 있다! 동선은 우리한테 동선은 좀 담아놔야 돼 여기서 천천히 하자 형 우측 끝까지 싸우거든? 여기 밀로 가자 1번핑 오케이 어야 렛츠기릿 뒷깟 어 더 천천히 해 야 바로 위에!! 바로 위에! 바로 위에!! 하나기절 하나기절 나 또 하나 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으우우우우우리 아우스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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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스리아가 다른 팀을 때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잡아야지 와 윤종 좋아요 방금도 헤드 피해주면서 자 윤종 윤종 개수기성 야 이거 해야돼 야 야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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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존나 많아 개피 차타네 개피 내려간다 내려간다 나이스 이래서 오더가 되고 공격력이 되는 이런 카드들이 코드컵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란 겁니다 스나이퍼 타워가 낫은거 같아 맞아 스나이퍼 타워가 낫은거 같아 스나이퍼 나온다 핏 핏 터졌다 터졌다 나이스 디지구팔 컷 아 자윤이야 우리 살았으면 존나 재밌는 판이었는데 아니 우리가 죽어줘서 그 지뢰 그 뭐야 그 모래주머니 떼줘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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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유팀 몇명 남았지 이런거 분리해줘 형 거기서 미니를 바꾸던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넘어오고 있어요 수류탄 맞고 서로 수류탄 교차 자 던져주고 연막탄 이거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페이크에 당해버리고 말아요 토르 코리아 자 신출규모하게 왼쪽으로 바꿔주면서 자 윤철 코앞에 있거든요 와 토르 코리아 미쳤는데요 하지만 이라니가 여기서 한번 그리고 윤종은 박라닝의 포탐에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박라닝의 포탐 능력때문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박라닝 자 윤종이 이거 이길 수가 없나요? 와 이거 3대1인거 알았으면 우리가 각 좀 훨씬 더 적게 썼긴 했는데 이거 짜윤이가 좀 빨리빨리 좀 해줘야되는데 좀 아쉽다 내가 아까 나이스하지 말고 좀 체크하거든요 나한테 찍으러 올거야 그냥 이거 자 위쪽 능성까지 먹혔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러다 박라닝이 라인쪽에 함유라도 하면 아 이거 승부가 굳혀지는데요 지 빠지고 있었어 끼어서 아 아 존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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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파킬 찍어서 1점 먹는 거 어떻게 와? 아니 저거 다 치면 다 치면 아 깜이! 아 깜이! 아 깜다 아니 이거 라니 뭐야? 라니 채워놓고 온 건가? 그니까 아까 그 니가 왼쪽 나무는 알았잖아 장면에서 포기 한 번 더 왔어 다시 보기 봐봐 아 그래? 근데 너 교존중이어서 말 안 하고 있었거든? 근데 알았으면 그 브리핑을 해 줬어야지 성태야 이게 1등을 못 한 게 너 탓이라니까? 아니 교존중이었잖아 교존중 아악 찐템 부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태야 일로와 휴 그니까 방금판으로 자기장 아까 개 심했어 우측으로 계속 튀어 전투 한 스코드 땀은 거 한 스코드 땀 한 거 가보자 유아이 가보자 가보자 유아이 조건이 빡쳐 싸움 준비해 긴장해 아 지우 누나 쪽으로 와 성태 형 더 왼쪽으로 돌아 창념 쫓다 빨리 일어버렸어 왼쪽 있다 왼쪽도 있다 잠만 삼성디 너무 많아 자 다민성주가 빠르게 와서 여기를 잘라줘야 됐네 여기서 김성태가 김성태 뒤쪽으로 한 번 살려나가는 똥튀김 아 예나 토끼에나의 병은 높아요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토끼에나 다 죽어 가보자 이 가보자 이 가보자 가보자 답없다 야 나 뭐 엠킹 뭐야? 킹부모 눌러도 되나? 07등 나쁘지 않다 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전판에 누가 좀 이마에 버텼으면 됐는데 좀 아쉽다 ㅎㅎㅎㅎ 고생했다 얘들아 고생했어 재밌었다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